핑크뽕 어 고릴라다 쿵쿵 고릴라처럼 쿵쿵 춤을 춰요 쿵쿵 고릴라 쿵쿵 고릴라 땅을 치며 쿵쿵쿵 으악 독수리다 활 활 독수리처럼 활 활 날아봐요 활 활 독수리 활 활 독수리 날개를 펴고 활 활 활 도마뱀이야 휙휙 도마뱀처럼 휙휙 돌려봐요 휙휙 도마뱀 휙휙 도마뱀 고개를 돌려 휙휙휙 어 저게 뭐지 살금살금살금 까치발 들고 살금살금 살금살금살금 까치발 들고 살금살금 으악 호랑이 달려달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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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보다 더 빠르게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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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와 함께 달려 호하 정글 속 친구들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몸짱이 될 수 있어요 고릴라처럼 고릴라처럼 쿵쿵 독수리처럼 활 활 도마뱀처럼 휙휙 휙휙 호랑이가 나타나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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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은 우리 몸을 뚱뚱하게 하고 약해지게 하니까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요 문을 우리는 어 고릴라다 쿵쿵 고릴라처럼 쿵쿵 춤을 춰요 쿵쿵 고릴라 쿵쿵 고릴라 땅을 치며 쿵쿵쿵 으악 독수리다 활 활 독수리처럼 활 활 날아봐요 활 활 독수리 활 활 독수리 날개를 펴고 활 활 활 쉿 도마뱀이야 휙휙 도마뱀처럼 휙휙 돌려봐요 휙휙 도마뱀 휙휙 도마뱀 고개를 돌려 휙휙휙 어 저게 뭐지 살금살금살금 까치발 들고 살금살금 으악 호랑이 달려달려 달려 살려달려 달려 호랑이 무나서 빠르게 달려달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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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와 함께 달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? 구독 버튼을 눌러줘 꾹!똑!해!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하십시오 ab aid